한 번 해볼까요? 옛날에 손가락 나라에 손가락진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. 손가락이 싹 나왔어요. 야 너도 빨리 나와. 알았어. 자 오늘 우리 뭘 만들어볼까? 상을 한 번 만들어볼까? 그래 그래 맞나 맞나 맞나. 푸른상을 만들었어요. 요거에는 두 명의 친구가 나오네요. 뱅뱅뱅뱅. 뱅뱅뱅뱅. 자 우리 오늘 뭘 만들어볼까? 오려봐 안경이 될 거야. 그래? 오 진짜 안경 되네. 안경을 만들었어요. 요거에는 새 친구가 나왔어요. 자 우리는 어디로 갈까? 여기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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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로. 아하 고양이를 만들 수 있구나. 요번에는 네 친구가 나왔어요. 자 요 친구가 아 저번에는 문어다리 만들었는데 문어다리 말고 우리 다른 거 만들어보자. 그래 우리 이렇게 보이면 참새가 되는 거야. 뱅뱅뱅뱅. 자 요번에는 다섯 친구가 다 모였어요.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? 뭘 어떻게 인사해야지. 예쁜 손을 만들어서 인사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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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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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